그러게 말이에요. 둘 다 새끼 밤만 잘 먹더만. 식욕 있으면 건강한기라, 온살 떨지 마. 아니 근데, 사우나 가면 지어질 화장은 왜 고치나? 아유, 교수 부인 체면이 있지. 맨 얼굴로 나다니 보기 좋냐? 화장은 원래 지어놓은 맛에 하는 게다. 그렇지? 우리 정우 오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이 많았지? 아, 예. 오늘 정말 정우가 속 너무 많이 썩여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예?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 농담이 그렇게 진짜 같습니까? 아유, 참. 아직 식사 안 하셨지? 당근이죠. 아유, 근데, 엄마 진짜 치사하다. 난 이거 두부하고 두부 주고 굴비하고 물 안 줬잖아? 야, 신부님은 우리 가게 vrp 손님이거든, 그리고 문어 킬러다. 그쵸? 가매님, 제가 가게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엄마, 진짜 내가 섭섭하다. 신부님한테 잘 보면서 혼자 천당 가고 싶어서 그럼? 아휴, 너 참복 근무한다며 빨리 나가라. 자, 오영상. 문어 한 점 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성당 나오세요. 됐어, 나 치사해서 안 먹는 애가. 문어가 입에서 살살 녹는데? 나 살살 녹네. 신부님, 나 성당은 안 갈 건데, 나 안 가면 진짜 지옥 갑니까? 지옥 가기 힘듭니다.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핫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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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즐거웠어요. 한국의 화랑, 한국의 작품의 특수점은 한국의 화랑, 한국의 작품의 특수점입니다. 아니야, 와인 딱 한 잔만 했어. 다음 주에는 볼 수 있어. 그럼, 사랑하지. 풀룬 레슨은 재밌어? 진짜? 모니카가 초콜릿을? 그래가지고 축하해. 선생님 오셨어? 그래, 끊을게. 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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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 the 아무데서나 잠드는 습관 있어요? 아니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근데 어떻게... 불빛이 보여서요? 정수씨 잠드는 거 보고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요? 뭘요? 뭘 것 같아요? 정수씨가 지금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요? 일이 잘 해결됐나 봐요. 왜요? 원래 톤으로 돌아왔잖아요. 원래 톤이 어떤데요? 약간 원만하면서 쌀쌀하고 종잡을 수 없나? 이야... 최고의 칭찬이네? 네? 멋있다는 소리잖아요. 아무튼 못 말린다니까. 팀장님 은근히 왕자병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왕자병, 공진병 다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어서 준비해요. 네? 이 시간에 어디 가게요? 집에 안 가요? 아... 나랑 어디 가고 싶구나? 아... 아니요. 집에 가야죠. 어디서 준비해요. 시동 걸어놓을 테니까. 이 시간에 여긴 왜... 한국 사람들 달밤에 체조한다 그러죠? 네? 나도 달밤에 체조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요? 어디 아파요? 네, 아파요. 아주 많이. 팀장님. 내려요. 좋은 구경 보여줄 테니까. 알습니다. 네. 더. üzik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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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